제가 그래서 린이랑 다한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 이제 막 엄마도 걱정되는 게 있을 거고 왜 그래 엄마 이제 막 섭섭했던 게 뭐냐면 전부리부터 내가 막 화내고 그랬던 게 돌싱들지에서 시즌 3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시죠? 룰은 단 하나 사랑에 빠지고 싶은 돌싱 남녀라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즌 3 3 소리가 짧아 잘 모르겠지